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좀... 오늘 상황도 많이 혼란스러웠네요. 저희 그 동네에 있었던 은지어머님이라고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. 은지어머님이랑 너무 지금... 사랑의 밧줄을... 저희 그 동네에서 양장 좀 하더나 너무 많이 담으셨네요. 황날이 아니에요. 근데 솔직히 좀 예쁘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제가 사실 그 여장을 하고 배경을 한 걸 찍지 않았습니다. 또 하나 노래입니다. 뭔지는 아시겠죠? 누구죠? 누구죠? 뭔지는 아시겠죠? 누구죠? 누구죠? 나 궁금한 여자! 나 궁금한 여자! 김혜수 씨예요? 김혜수 씨? 네. 기네스예요, 기네스. 정말 힘들다, 오늘 너무 힘들어. 네. 보니까 오늘 저기... 전지현 씨... 네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윤희 씨 덕분에 우리가 무슨 영화를 따라하는지 알았어요. 아... 약간 약간 그러네요. 어떤 역할을 주신 거예요, 유석 씨? 저는... 보시면 아시겠지만... 양아치 아니에요. 굉장히 비열해 보이시는데요. 양아치 아니에요. 비열해 보이면서... 딱 보면 모르겠어요. 뭐죠? 뭐예요, 그럼? 김윤석 씨 느낌이야. 김윤석 씨. 김윤석 씨. 우리 대충 나오는데, 느낌이. 약간 우리 또... 스페셜 앨범인데... 네, 맞아요. 네. 아니 좀 정식으로 소개 좀 해볼까요, 제가? 그럴까요? 가수와 배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대세 연기돌이자 8등치 황금 비율, 입덕을 부르는 비주얼의 소유자 SF9의 롱! 감사합니다. 우리 롱 씨가... 딱 보니까 그 김수현 씨 느낌 좀... 동교롭게도 김수현 씨 역할입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, 롤모델. 아, 진짜. 롤모델이 닮았어. 이렇게라도 제가 역사를 따라 입으셨어요. 아, 되게 잘생겼네. 네. 오늘은 스튜디오에 보미 온 것 같아요. 왜요? 매번 이렇게 칙칙했던 분들만 보다가 오늘 스페셜 MC로 이렇게... 아니, 의상으로 보면 두 분이 진짜 더... 더 화려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데도. 너무 화려해요. 와, 로은이는 그냥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앉을 때도. 디테일 팀 멤버 찬희 씨가 나왔었거든요. 네, 네, 네. 조언 같은 거 안 해줬나요? 찬희가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저희가 찬희한테 조언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. 아, 무슨 조언을 해주세요?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라 일단은. 편집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말을 많이 해야지 쓸 게 있으니까. 아, 그래. 좋은 조언을 해줬네. 말을 많이 해라 했는데 그때 방송 보니까 조병규 님께서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. 병규 씨가 잘했죠. 저희가 보고 아쉬운 거죠. 저희 같은 팀이니까. 찬희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입장에서. 그래서 근데 네 분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찬희가 말이 없는 편인데 본인이 얘기하기에 입혀졌다고. 아, 그렇구나. 찬희 씨가 그래도 뭐 본인 역할을 하고 갔는데 입혀진 정도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. 그러면 너 후기 태셨고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어떻게 해요? 아, 예. 아, 뭐 잘했어요, 근데 아우 오늘 말을 되게 잘하네. 정말 오늘 잘 해요. 네 분만 믿고. 네. 형님으로 내겠습니다. 네, 네. 한 번 열심히 나가볼게요. 자, 잠깐만 아우 이 밖에 벌써 시끄끄끄런데요? 네. 어, 전화 오나요? 아우 어, 여보세요? 어? 네, 여보세요? 아, 잠깐만요. 저희가 지금 한 분 조금 나가서 네 분 좀 모셔올게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예. 오빠가 마중나올테인 10등감이나 갑니까? 네 제가 오시고 오겠습니다 한글 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시면 될까요? 10등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제가 이것도 놓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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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불안합니다 오늘 오늘 오시 똑같이 언니 오랜만이야 아 언니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언니 저기 너무 순하다 너무 순해 너무 순해 들어오세요 웃음을 훔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풍 연기로 재미와 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분들입니다 KBS 새 주말극의 주인공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맨날 즉 한 분씩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년 연기 내공으로 매 작품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분이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셋 딸의 엄마로 돌아온 명불의 전팀이라고 김혜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데뷔가 46년 차신데 헤터 출연이 처음이시라고 아니 첫 출연이신 것 같아요 진짜 텔레비에서 무딘 무얼을 직접 와서 보니까 신기하고 아 그러셨구나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거의 무딘 무얼 사실 김혜수 선생님께서 오늘 첫 출연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싣던 것만 하면 5만원에 하나씩 아 약간 싣던 것 맞아요 문화장만 15분이 걸렸어요 혹시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? 진작에 얘기했으면 제가 좀 손 봐드릴 수 있어요 아쉽네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데뷔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체력관리가 힘들지 않으신지 많은 분들이 진짜로 물어보세요 뭐 먹냐 맞아 맞아 운동을 좀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운동하는 건 숨 쉬는 거 하고 먹는 운동 밖에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세요? 네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좀 얘기하면 막 산다 그럴 때 네 이게 좀 그 키타이틀로 김혜수 막 산다 네 굉장히 좋은데요? 막 사는 게 내 건강 막 산다 김혜수 선배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인간미가 넘치시네 네 이게 약간 인간미가 넘치시는데 봄이 왔잖아요 추천해 주실 때 음식이 있으신가요? 봄 봄에요? 저는 뭐 이렇게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촬영장 근처에 일단 맛집을 찾아요 아 왜냐하면 촬영하는 자체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맛없으면 좀 짜증나요 짜증나요 짜증을 내세요 아 약간 좀 오늘 또 옷을 이렇게 입으실래요 오늘 옷을 이렇게 입으실래요 오늘 옷 입지 말고 아 언니 연락처를 아 약간 좀 느낌이 나요 나중에 번호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까 네 네 네 저 냉면은 또 평양냉면 싫어요 너무 맛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동치 이게 무슨 맛인지 네 나랑 똑같아요 냉면은 양념 맛이에요 아니 근데 평양냉면 불고개다가 딱 이렇게 그리고 속이 저러니까 그냥 통命 물이 더러워지잖아. 물이 더러워지잖아. 오늘 또 국물이 더러워. 국물을 지어내게 되시네요. 이런 후려함이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데요. 그쵸. 다음 분 소개해볼까요? 드라마와 영화를 종횡무집 오가며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는 분이죠. 세상에서 제일 예쁜 첫째 딸. 강미선 역할의 이선씨. 이선씨.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진짜 미모가 변함이 없으세요. 진짜. 기모도 확실하게 신청하셨어요. 역시. 아까 저 처음 딱 뵈는데 너무 놀랐어요. 너무 아름다우셔서. 옛날부터 영화로 봤는데. 너무 좋아한다. 얼굴이 갑자기.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. 저는 세 자매 중에 첫째 딸이고요. 워킹맘이에요.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굉장히 바쁜데 남편은 완전히 마마보이. 마마보이. 시어머니는 또 이제 느즈맡히 내 인생을 찾겠느라 서운하시면서. 오로지 의지할 건 친정엄마밖에 없네요. 저도 잠깐 봤는데. 일하시는 동안에 따님이 이렇게 다쳤는데. 어머님한테. 거기서 막 울컥하더라고요. 15번 씩이나 남편을 봐주지도 않고. 그러니까요. 친정엄마가 잠깐 본새. 왜 사고가. 잔잔한 사고는 있을 수 있거든요. 거기서 막 모든 화살을 엄마가 받고 있으니까. 너무 화가 나가지고. 너무 슬펐어요. 아니 근데 우리 조윤희씨 과거를 알고 있고. 진짜요? 아 그래요? 오 좋다. 아니 과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. 옛날에 같은 소속사에 이제 잠깐 있었어요. 아 그러셨어요. 근데 그 팀이 워낙에 좀 흥분이 좋아서 MT도 가고 그랬었거든요. 지진 선배님께서. 정경호씨도 있었고. 하정호씨도 계셨다고요? 네 하정호씨도 있고. 또 정유미씨도 있고. MT 갔었을 때. 윤희가 이제 춤도 잘 추고. 뭐 노래 잘하고 끼가 많다 그래가지고. 한번 해봐.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줬는데. 수줍음도 많고. 그렇게 얌전한 친구를 안 할 줄 알았어요. 일어나서 웨이브를. 웨이브를 한다고요? 웨이브를 한다고요? 조윤희씨. 아니 우리한테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? 아니 우리한테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?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유리씨인 줄 알았어요. 언뜻 이유리씨의 광고. 약간 닮았잖아요. 네 닮았어요 조윤희씨가. 본부석에서 연락이 왔어요. 이때 추억의 장기 조윤희. 이 고민이 생각하다 그때를 떠올리며. 숨겨왔던 흥을 참지 못하고 일어서. 무조건 조윤희씨는 지문으로 줘야 돼요. 지문이. 앞으로 이거 드라마 대본으로 바꿔줘. 다 하겠어. 잘하네.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. 선생님 죄송합니다. 선생님하고 호불호가 싫으시네요. 저는 윤희씨가 항상 생각할 때 예쁘고 조신나 그러는데 지금 좀 낯설어요. 너무 낯설다. 아니 왜냐면 윤희씨도 여기가 직장이고 직장 시스템. 요구하는 대로 지금 맞추다 보니까 위에서 오도가 내려오면 해야되거든요. 저희 다 오도에 따라서 얘기해보세요. 자 계속해서 어후 또 소중한 소중한